지혜씨 어디 계세요? 나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박수! 저는 사실 저 여기 나올 자격도 없어요. 왜 그러냐면 갑자기 저 한지 2년 전부터 목소리가 변해갖고 노래소리가 나오더라고요. 감기 잔뜩 든 사람처럼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노래 부대에 오는데 딱 한 곡만 해보고 갈게요. 아무도 해봐라! 아무도 해봐라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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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!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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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